도윤군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몰라서 그냥 아무 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앞에 있는 삼촌은 어떻게 할까요? 은이류를 보인 생각에도 웃기죠? 충분히 웃으면 좋았어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잠시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3라운드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맞죠? 맞아요 헷갈려요 찬스 하 찬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찬스 찬스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찬스입니까? 네 그렇다면 찬스 음악 주세요 열정 있게 열정 있게 열정 있게 어떤 음악이 맞출 수 있 어휴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야 꽉 하지 마 꽉 하는 거 맞추기죠? 아니 이거 말고 딴 거로 좀 자 재한 씨가 1부 호루라기 불면 시작이에요 1번이요? 자 준비됐죠? 자 팀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갑니다 시작 1분? 자 1분이에요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돼 손대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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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그대로 멈춰라 자 잠깐만요 저를 보세요 자, 아직 남았어요. 하나 더 남았어요. 자, 이쪽에도 있어요. 이거 아시겠죠? 이 이미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왜 물고기를 입에 물고 있을까요? 왜 그런가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힌트였죠. 우리 동현 팀, 충분히 상담했어요? 자, 정답은 대신 팀장이 대표로 얘기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물고기는 잘 때 눈을 뜨고 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떠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해줘라, 이런 느낌? 그 사찰에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는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줘라. 자, 동현 팀, 정답은요? 정답! 땡입니다! 아닙니다. 자, 과연 왜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을까요? 정답은요? 우리 주목군이 빨랐어요. 어? 어? 한골수? 용은 밤에 눈을 감고 자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용이 지키고 밤에는 물고기가 지키라고. 낮에는 용이 지키고 밤에는 물고기가 지키라고. 낮에는 물고기가 지키라고. 정답!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밤이라는 단어가 약간 마트, 편의점으로 보여진 것 같고 걔는 아침에는 또 걔가 지키듯이. 걔도 아침에는 밤에는 자니까. 이런 식으로 뜻을 조합했어요. 굉장히 조합 확인하는데. 지금도 헷갈리죠? 네. 정답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정답! VCR로 공개합니다. 고맙습니다.